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지금은 로블록스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천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 로블록스와 한정 펫을 선물해드립니다! 돌아온 노구리의 로블록스 타임! 오늘의 끝은 무엇? 자 여러분 패시물 신경 때까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는 시간 기준으로 이제 한 5일 정도 남아있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을 위해 깜짝 유출 소식 준비했다는 거! 아 노구리님! 아 그거 어떤 게임 들어가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나도 알고 있는데! 어쩔티비 어쩔티비 땡땡땡땡땡땡 아니야! 아니야! 난 좀 특별하게 준비했어! 자 우리 친구들에게 이번 신규패이 어떻게 게임에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또 이 친구들 어떤 식으로 먹방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야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아홀로틀패이 시리즈로 나온다는 썰이 돌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릴 아홀로틀만 총 12마리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름을 모르니까 제 마음대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신사 아홀로틀! 아 굉장히 점잖으면서 귀엽게 생겼습니다. 자 다음은 건빨이 대충보다 쎄보이는 게 좀 사기패스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자 다음은 패션왕 아홀로틀입니다! 아니 녀석 지원여틀입니다! 성능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자 다음은 스톰 아홀로틀! 마치 피카츄가 아홀로틀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다음은... 어... 한 번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녀석은! 노름맘 속들은! 아홀로틀 이모토수입니다! 아이고 겁나 귀여워! 이거 엄청 이기패스 같아. 안돼... 자 다음은 신화 속 아홀로틀? 아니 아홀로틀 이렇게 고고한 분위기를 할 수 있다니 멋있구만. 자 여기 스톰 아홀로틀이랑 비슷하게 생긴 친구도 있고요. 자 시금치 아홀로틀이지만 귀엽습니다. 여기에 연두색 친구까지 좀 소개드렸는데요. 자 사실 이뿐만 아니라 처음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검정이 그리고 또 굉장히 반짝거리는 아니 나빠도 이번 아홀로틀 시리즈 좀 보스 친구도 있다는 거. 야씨 이렇게 좀 아홀로틀만 먹었는데 되게 좀 이쁘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이 녀석들의 상자 먹방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알다시피 이번에 정글 테마로 나온다는 썰이 돌고 있잖아요. 자 해코 포털을 타고 새로운 월드를 맞이하게 되는 건지 아니 벌써부터 두근두근합니다. 자 혹시 이외에 추가 소식 알게 되는 대로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잊지 말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걸 자 로블록스 컨텐츠로 돌아와있어 돌아갈게요. 다음에 뵐게요. 굿바이 바이바이 됐다 ㅂ ㅂ ㅉ ㅇ ㅇ ㅇ ㅇ 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